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5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 159번째 시간. 오늘 꽤나 쇼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네, 이분이 지난번에 저희 퇴근길 라이브에 오셨어요. 오셨죠. 오셔서 그 당시에는 본인이 쓰신 제로이코노미라고 하는 책 선풍적인 화제를 끌고 있는 제로이코노미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요약하면 너희는, 합치면 우리는 죽었다고 복창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뒤를 따라갈까 봐 걱정이었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 우리도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신 이분께서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의 뒤만 따라가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와... 자, 문제적 발언의 그분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뭐 실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주워 담으셔도 됩니다. 주워 담으셔도 됩니다. 아닙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무리... 아니, 우리 완전히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려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못 들었죠. 그걸 여쭤보려고 했더니 시간 동안 그냥 가버리셨어요.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망하지는 않죠. 망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다가가고 있고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위기하면 1990년대 후반에 RMF 외환위기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때처럼 갑자기 펑하고 터지는 아, 그래서 위기가 생겼구나 이렇게 체감하는 위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경기가 안 좋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네 왜 이렇게 일자를 구하기가 힘들지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으로 다가가는 형태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반도체 잘 만들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뭐 꽤 전 세계에서 잘 만드는 편이고 거의 테슬라를 이길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세계 1위, 2차 전지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빵빵은 그래도 제조업도 기반이 탄탄하고 뭐 나는 수출도 잘 되고 코로나도 잘 맞고 있고 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고요. 지난번 방송을 하고 나서 저도 댓글을 조금 살펴봤어요. 요즘 주식시장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제는 비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만 모아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방송하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축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고 매크로 금융시장을 20년 정도 보았는데 특히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 연구원 제가 있는 직장에서 하는 일의 일환으로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어떤 향을 미치고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 그 이후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가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지나가고 나더라도 우리 경제에는 이러한 상흔 흉터가 남겠구나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책을 쓰다 보니까 키워드를 제로 이코노미라고 작게 됐고 제 지인들은 제 이름이 조영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 제로에, 없을 무 영 무 이코노미를 그렇게 하는 거냐 제로 이코노미 아니냐라는 농담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리도 0%에 가깝고 물가 상승률도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별로 물가가 안 올라서 기업들이 물건값도 못 올려받고 있고 매출도 안 늘고 출산율도 0%대고 그리고 제로섬 경쟁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 안에서 특히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남의 것을 뺏어와야만 내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무한 경쟁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면 좋죠. 우리 주요 기업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경기 회복의 흐름이 K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에 이런 거죠. 좋은 곳은 되게 좋은데 어려운 곳은 어렵고 아마 내년에 세계 경제 흐름도 그럴 거예요. 코로나가 좌지우지하는 경기 흐름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은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미국, 유럽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이미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신흥국들은 경기 회복이 늦어지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서 국가 측면에서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고 올해는 같이 겪었지만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면 K자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수소경제 이러한 업종들은 각광받고 투자도 많이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기업들은 저도 대기업에 몸을 담고 있지만 대기업이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고 하지만 고용은 많이 안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도 높고 우리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이나 이익 비중도 높고 그렇게 해서 총액을 더해보면 서메이션으로 합쳐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 보이고 잘하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고 이익도 많이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규모는 더 작으면서도 숫자는 훨씬 더 많고 하지만 고용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많은 더 작은 기업들, 다른 업종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것은 사실은 기업이나 산업 안에서의 K차 경계복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거보다도 더 체감하실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산시장에서도 머니게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받을 필요 없이 본인의 투자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실제로 올해 많은 수익을 남기셨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대면 접촉 서비스업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일용직임, 시직 이런 분들은 일자리도 많이 잃고 계시고 자산도 별로 없고 최근에 대출 규제도 강화되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가게 입장에서도 좋은 계층은 더 좋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차별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성장률 우리 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주식의 시가총액 증가율, 주가 상승을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런 총액지표 안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상황을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양극화가 좀 심화될 거는 충분히 가능한 예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일본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사실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그 현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수 있고 전 세계 코로나 당하는 나라는 다 그렇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는 좀 나을 텐데 또 그리고 또 코로나 사라지고 하면 다시 또 가게 활성화되는 거고 아예 이런 사건 없었던 것보다는 못하겠으나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그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관심의 초점은 경기가 언제쯤 좋아지지 올해보다 내년 경제성전이 어느 만큼 높아지지 그런데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아마 올해 8월에 출연했었을 때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이 많이 있었죠 그때에도 그런데 그때에도 전망기관들의 전망치가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때 좀 주목해서 보실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에 6월 OECD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그 전망의 특징은 뭐냐면 코로나가 상반기에 되게 괴롭히다가 하반기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번 온다 그래서 두 번 오는 더블 히트 시나리오를 안 좋은 비관적인 시나리오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메인 시나리오로 같이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한 번에 안 끝나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베이스 이펙트라고 해서 그 직전 기간의 수치가 굉장히 안 좋으면 증가율로 우리 경제 성장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낙관적인 곳은 3% 초반까지 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2 내지 3% 정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을 하고 다시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내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성장률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부터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 한마디로 그 나라의 경제의 체력을 반영하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길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3%대 2%대 이렇게 가고 있었고 조만간 1%대 그리고 제가 제로 이코노미 말씀도 드렸지만 0%대로 다가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일종의 선진국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화, 제패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들이 겪는 선진국병의 이름 그래서 일종의 보통명사화처럼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패러다임 변화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본 거죠 그런데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에 다가간 건 맞습니다 특히 IMF나 OECD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이 국제 통계를 내거든요 그런 국제 통계를 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선진국 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 다른 나라 선진국들과 함께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그건 통계를 내는 분들의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선진국 리스트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제기구들의 선진국 리스트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진짜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나 하는 거예요 특히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많은 나라들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일본의 N화 또는 유로존의 유로화 이러한 일종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기축통화나 국제통화들은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어려워지면 도리어 안전한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면서 그 나라 돈들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은 사실은 산업화라든가 또는 이런 경제발전을 우리보다 훨씬 더 수백년 수십년 전에 이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해서 벌어둔 돈들이 많죠 벌어둔 돈들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신흥국이라든가 여러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많은 이자나 배당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경제는 최근에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서 무역 수지라고 해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수지가 적자로 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쌓아둔 부 때문에 받는 이자나 배당 같은 걸로 해서 경상 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거나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해외에 아직 그렇게 불을 쌓아두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무역 수지를 계속 벌어들이고 흑자를 내는가가 여전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를 볼 때 장기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해외 시장 특정 국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대체로 뭘 보냐면 인구 증가율 그리고 인구 추계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보다도 유로존 유로존보다도 미국 경제를 좋게 보는 이유가 출산율도 높고 이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로존나 일본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유로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1명대 초반 한마디로 여성 한 분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1명 초반이에요 그래도 인구는 줄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 사이에서 두 명이 안 태어나는 거니까 그럼 인구는 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최근 통계상으로 출산율이 0.8명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절반으로 주는 속도보다 더 빨리 준다는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더 빨리 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옆에서 일본이 어떻게 되어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일본 정도의 상황만 돼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출산율이랑 양극화 그리고 또 실업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나라가 좀 어려워질 만한 요소들인 거예요? 그렇죠 출산율은 최악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일본보다도 더 어려워진다? 제가 이렇게 많이 참고하고 존경하는 우리나라 인구 통계학자분 중에 아마 여기도 출연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잖아요 정해진 미래라고 두 분은 혹시 무슨 사촌 관계는 아닙니까? 영태와 영문은 거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그분 책은 굉장히 재밌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제목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미래는 우리가 흔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정해진 미래라고 책 제목을 지었을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경제를 전망할 때 환율, 금리, 성장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전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장 덜 틀리는 게 인구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분이 몇 분이고 그분들이 아이를 몇 명 낳는지를 알면 거의 정확하게 추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잘 안 바뀌죠 게다가 이러한 전망치를 경제 전망 기관들이라고 하는 여러 곳에서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에서 장기 인구 추계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2040년,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세요 그런데 이런 수치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는 고령화 수준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앞서 말씀드린 출산율이라든가 고령화 속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한 2040년, 50년 가까이 정도 되면 고령화 수준 정도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노인들이 더 많다 그렇죠 훨씬 더 뒤에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러한 영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유럽 재정 위기가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러한 인구 고령화 또는 인구 감소와 비슷한 식의 같이 왔었고 재정 위기니까 정부 재정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세금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낼 수 있는 젊은이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년층은 늘어나고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내 실업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가령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쪽에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났고 이렇게 떠날 때 사실은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먼저 떠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같은 쪽에서도 이민을 받을 때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먼저 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 교수 또는 교사 이런 분들이 먼저 빠져나가셨고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남유럽 국가들에서 공공의료체계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런 남유럽 재정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이러한 상황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의사들을 양성도 못하고 의사들을 고용도 못하고 고용도 못하고 있던 의사들은 빠져나가고 그런데 거긴 유럽연합이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의사 하나, 프랑스에서 하나, 독일에서 하나 그러니까 다들 그냥 잘해주는 나라로 가서 남유럽에는 의사가 갑자기 부족해졌다고 노동력의 이동은 이제 유료전 안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의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사실은 경제도 더 좋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로 갔던 거죠 우리는 출산율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라면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정해진 미래죠 그거 진짜 그냥 그거는 우리는 당분간은 상수라고 놓고 보고 사실은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2050년이면 30년 후잖아요 우리 그때까지는 고민 못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기적적이긴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또 열심히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30년 후의 인구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오늘 조 박사님이랑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하기에는 좀 다른 방향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거리가 그거 하나면 다른 뭔가를 다른 뭔가를 하면 되는데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출산율이 낮다 오케이 그러나 그건 뭐 그냥 그렇다고 치자 그 출산율에 대해서 취업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적었던 이유는 사실 무책임하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비관적인 전망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안 드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모든 꼭지 모든 챕터 뒤에 대응 포인트를 따로따로 달고 마지막에 3장에서 별도 챕터로 가게 기업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거였는데 있어요 저출산에 대한 대응과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모든 경제 이슈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대가라면 저도 좋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오랫동안 봤고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도 여러 개가 있고 또 언론과도 이렇게 답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일종의 저 개인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그래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정보 재정 말씀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쓴 돈이 거의 한 230조 원 24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네 감도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히죠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거의 한 30조 원대 후반 40조 원 가까운 돈이 1년 매년마다 쓰일 거예요 30조 원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2025년까지 거의 200조 원이 넘는 돈이 또 쓰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지난번 제 방송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쓰인 돈의 규모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체감들을 하시나요 정말로 아이 낳기 좋아졌다 내지는 정부가 아이 낳는 걸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체감들을 많이 하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에 속해 있는 이유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이나 경제주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느껴왔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많은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게 돈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저출산과 관련을 해서 쓰이고 있는 돈도 많지만 항목도 거의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정말 체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아는 분들께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00개가 넘는 사업 다 하지 않으시고 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돈 다 몰아서 돈으로 인해 주면 좋겠다 동마다 군, 구, 동마다 정말 국공립 유치원을 의리의리하게 커다랗게 정말 멋지게 잘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산모나 엄마들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전혀 걱정하지 않고 국공립 유치원에 맡길 수 있고 그러면 질 좋은 식사 그리고 학대 이런 거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초중고는 어떡합니까? 취업은 어떡합니까?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책이 포커싱이 될 필요가 있고 작은 부분에서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보육 문제도 얽혀 있고 말씀하신 교육 문제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하면은 왠지 승진도 안 될 것 같고 직장에서 밀릴 것 같고 하는 그런 걱정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게 주거, 집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인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새끼를 낳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보육원, 유치원 문제만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 그리고 보육, 교육, 그리고 직장 문제, 여성분들이 일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범정보적이고 정말로 종합 패키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치원 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주거 문제만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사실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정책이 왜 미시적이어야 되느냐 사실 주거 문제도 말씀을 드리려면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많고 주장도 많으시겠지만 미시적이고 구체적이고 범정보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숫자가 많이 나왔었죠 백만호 그러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럼 제 기억에 제가 그때 반문을 했었어요 네 백만호 그런데 어디다가 지으신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기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숫자가 나올 때 보면 각론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어디다가 지겠다라고 하는 게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작은 부분에서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낼 수 있도록 포커싱되어야 되고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서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만호가 아니어도 될지도 몰라요 20만호 30만호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디다가 짓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주거난이 심하고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한 쪽에 짓겠다라고 하면 심리 체감하는 면에서 경제주체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게 주거가 되었든 또는 보육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시작을 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그러한 효과들이 더해지고 쌓여서 조금씩 조금씩 출산율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해요 골고루 조금씩 해서 표현나게 하지 말고 주택 문제든 유치원 문제든 아니면 학비 문제든 느낄 수 있게 취업 문제든 뭐 하나부터 해결하자 어차피 정부가 쓰실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 어렵죠 귀중한 세금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한정된 재정지출 역량이나 정책 역량을 어떻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정된 정책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0.8에서 예를 들어 1.0이 어떻게든 가까스로 됐다고 치면요 그럼 확실히 우리 경제는 좋아집니까 아 좋은 질문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1.0이 되어도 네 엄마 아빠 두 명에게서 여전히 아이는 한 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네 인구는 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를 못 피할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노동력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도 그냥 쉬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고용통계를 보면 많거든요 네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청년층 세대분들 중에서 아예 굳이 의사를 잃어버리고 네 그냥 쉬고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일종의 경력 단절이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일하는 기회가 끊겨 버리신 여성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너무 이른 나이에 일자리를 놓고 나오시는 노녀층 분들도 많으시고 네 사실은 어쩌면 절대 인구가 줄더라도 네 이러한 인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생산력 노동력 부족 현상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인구 수는 어쩌면 정해진 미래지만 우리 경제가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 나온 보육대책을 보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몇 십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정말로 아이를 안 낳고 육아휴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몇 십만 원 때문에 몇 십만 원 때문에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네 네 정말 걱정하시는 건 뭘까 가령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제도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도 있어 육아휴직 제도를 쓰면은 그래도 그 배 몇 퍼센트를 주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네 그래 몇 개월 1년 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우리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승진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더 걱정되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차피 지금 어떤 선진국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먼저 빠르게 지금 앞서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도상으로 네 그런 걸 정말 하지 못하도록 아주 딱 못을 박아버리거나 아빠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네 굳이 정부 돈을 쓰지 않더라도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하시고 와이프분들한테 아기 좀 낳아봐 내가 육아휴직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같은 전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 앞으로 4차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다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건 대단히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일해야 될 일자리는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니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대신 여기서 충분히 많은 부가가치만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차라리 뭐 무슨 저출산에 말씀하신 200 몇 십조를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뭐 그러네 고부가가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출산율 3명 4명이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는 7천만 8천만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인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력의 수요가 줄어드는 로봇이 많이 일어난 거일 텐데 오히려 그건 더 큰 문제지 재앙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현명하게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개인은 현명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는 경제 주체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그래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 고려할 때 아이를 안 낳는 게 맞아 라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 국가가 뭔데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인구를 늘릴 수 있어 인구는 꼭 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더라도 노동력의 부족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노동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로봇이라든가 AI가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구가 중요하다 왜 저 같은 이코노메스트들이 어떤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변수가 인구일까 그것은 꼭 노동력 생산 이런 쪽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사람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가령 집을 몇 채를 사고 팔 수 있나 그리고 그 경제 안에서 자동차 가구 같은 건 얼마나 팔릴 수 있나 이러한 사실은 소비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인구 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의 많은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네 그러한 많은 부담을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 수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네 인구 감수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고 어쩌면은 우리 정부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인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인구가 2억 명 넘고 3억 명 넘고 되는 미국은 잘 살고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들은 또 못 사는 나라도 많고 또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잘 사는 나라가 많으니 그렇죠 싱가포르라든가 도시 국가 형태도 있고요 잘 살기 위한 적정 인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구가 작든 크든 급변은 하지 말아야 된다 갑자기 늘던가 갑자기 줄던가 그렇죠 그건 쇼크니까 정프로가 얘기한 거는 인구가 우리가 지금 5천만인데 2천만 되면 어떠냐 좋지 오히려 더 홀가분할 수도 있고 가볍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덥은 비교 굉장히 최적화된 걸 수도 있지 2천만까지는 아니고요 그 말씀도 맞죠 맞죠 맞으나 5천만에서 2천만이 그게 한 200년에 걸쳐서 그렇게 된다면 어 그거는 괜찮은 변화일 수 있는데 이게 막 2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는 안 되지 40년?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커다란 충격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서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너무 오래 걸리는 이야기라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릴까도 했었는데 네 영국의 인구통계학자 기관 중에서는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 기관도 계세요 뭐 시간이 몇 십 년 지나고 나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어도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으로 줄잖아요 이런 속도로 갈 때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어디일까를 계산을 해보셨대요 오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인구 수가 좀 줄어도 괜찮아 우리는 서바이버 할 수 있어 음 하지만 우리 아이 우리 손자 거의 손자 손녀 세대는 확실하네요 손자 손녀 세대 갔었을 때에는 음 정말 인구가 이제 너무 적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대로 감소하면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세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자녀 손자 손녀 세대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은 이미 미래는 정해졌으니까 너무 늦잖아요 네 우리 세대 때부터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근데 이게 출산율이 왜 낮은가를 생각해 보면 박사님도 주택 문제가 어렵고 뭐 교육은 어렵고 보육도 힘들고 네 뭐 출산휴가도 눈치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그럼 다 그게 좋으냐 그 상황이 거기는 취업 잘 되고 그 나라는 뭐 집값 아주 저렴하고 그러냐 하면 안 그런 나라도 수두룩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우리는 출산율이 4명 5명 되던 그 시절로 돌아가보면 지금 생각하면 지옥이죠 굉장히 우리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졌고 그리고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 보면 우리랑 비교하면 뭐 특별하게 큰 차이 없거나 뭐 더 나쁘거나 한다면 이건 그거를 뭔가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인 왜 우리만 이렇지 이거는 비교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출산율이 낮은데도 그것을 완화시켜 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민 난민 외부적인 효과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 앞서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가의 여부도 저는 순순히 이게 규제나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이들한테 우호적이고 아이들을 아끼고 아이들을 중시하고 출산을 권장하고 이러는가 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구 얘기도 이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복합 불황이라는 이 불황이 이제 뭐 인구에 의한 당연히 이제 불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선진국들은 돈 많이 모아는 거 그나마 그래서 버틸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좀 없기도 하니까 그 불황도 당연히 좀 있을 거고 뭐 양극화 실업 이런 거를 그러면 푸는 게 아까 그 인구 어떻게든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걱정이 또 우리 부채 문제도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쩌면은 인구보다도 먼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네 이렇게 저성장이 지속되지 성장세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한 단계 더 낮아진 것 같지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저는 사실은 부채 문제가 부채 문제 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 네 그렇게 도와주는 정책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부분이 빚의 형태로 나가고 있고 그러한 빚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남을 것이고 네 빚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제조정이라고도 부르고 네 속된 말은 빚잔치라고도 부르지만 네 그냥 탕감해 주거나 갚는 것을 미루어 주는 이러한 형태가 아닌다라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나눠서 힘들게 갚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보면 어 빚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음 우리나라요 아니면 전세계적인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네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 3년 주기로 커다란 빚잔치를 해온 셈이에요 음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소액이지만 빚을 오랫동안 뭐 천만원 미만으로 10년 동안 못 갚으셨던 분들 네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쪽으로 다 옮겨서 네 뭐 이 50% 70% 음 탕감해 주는 거 네 오랫동안 나눠서 갚도록 해주고 그게 비중이 굉장히 작지 않아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아 그래도 그게 수십조 아 그래요? 네 아 적지는 않군요 수십조가 돼요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부채구조를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네 변동금리부대출 또는 일시상환대출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대출을 정책 주도로 네 고정금리부대출 그날상환대출로 네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해왔어요 네 네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채를 아예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거는 또 여러 번 해왔고요 네 그런데 그러한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빚잔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한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저는 스크리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빚이 늘어나는 이유가 개인마다 다들 다르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로 건강이 안 좋고 근로 능력도 없으셔서 그래도 생존은 해야 되니까 빌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이 안 되셔서 부채가 늘어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부채 탕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복지로 해결을 해야죠 가령 노년층 장애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 이건 우리가 복지로 안고 간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채무제조정 부채 탕감 이런 어프로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분들은 복지 영역이다라고 하고 반면에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봤더니 아 이분들은 좀 반복적이네 또는 문제가 있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사법의 영역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개별에 대해서 사법부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서 갚도록 할 부분은 갚도록 하고 탕감해 줄 부분은 탕감하고 이때의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제일 많은 부분은 어느 계층이냐면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으신데 어떤 사업 실패라든가 또는 취업을 못해서 부채가 늘어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잘 선별을 해낸 다음에 지금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공공부문 주도로 많이 만들어내고 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한정된 정책 역량 특히 일자리 근로기회 소득증대 기회를 몰아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인구문제 말씀을 드릴 때도 정책이 범정부적이고 복합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정책이 사실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한국은행 이런 금융관련 부처들만 모이셔서는 이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산업자원부 이런 부처들이 같이 들어와서 스크리닝해낸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자체를 줄이려고 할 게 아니라 가계부채를 준 분들이 빨리 돈을 벌어서 갚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자를 잘 갚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 돈 벌게 하는 게 가계부채 정책이다. 대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도 어쩌면 교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일 수도 있고 주거대책이 저출산 대책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 만기를 얼마나 더 늘려주느냐 금리를 얼마나 더 깎아주느냐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1, 2천만 원 더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러한 채무 재조정 빚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물론 오래 걸리겠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단 5만 명 10만 명이라도 매년 저희가 10년 전부터 해왔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그렇다 한다면 지금쯤은 사실은 그 숫자가 50만 명 100만 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경제의 미진영이 큽니까? 가계부채 문제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돈을 탕감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안 좋은 영향을? 탕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가계부채 이렇게 탕감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탕감해줘도 우리나라가 잘 버틸 정도가 되면 이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요.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오늘은 자꾸 정프로가 질문을 할 때만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탕감해주도 지금까지 괜찮지 않았어? 몇 년 주기로 해도 지금도 별 문제 없잖아? 네. 그런데 앞서도 국민행복기금이나 안심전환 대출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탕감을 해주건 원금 납부를 미뤄주건 이자를 깎아주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합니다. 또는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릴 때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분들은 당장은 신용도도 낮고 상황 어렵지만 돈을 빌려 드릴 수 있게 보증을 서주거나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그런데 참여해서 각출의 형태가 되었던 출자가 되었던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부담을 그냥 본인들이 다 떠안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이자를 내잖아요. 그런 금리에 사실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이자 비용에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금융기관들이 떠안고 가는 부담이나 늘어나는 부담이 사실은 다 녹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원금 탕감을 직접 해주고 거기에 세금을 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기관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출자를 해야 돼요. 보증액이 늘어날수록 출자를 하는 형태 그렇게 도와주는 형태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내는 간접적인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정에서 그게 정부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가 금융기관에 내는 이자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 별 영향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물론 포퓰리즘도 있을 수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한다든가 좀 받아내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분들은 몇 년째 못 갚으신 건데 어차피 못 갚겠네. 그리고 이분들 계속 빚으로 짓누르면 출근하고 싶은 기분도 안 들지. 그러니 어차피 못 받을 돈 그런 식으로 탕감해주면 이분도 새 출발할 수 있고 뭐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까 더하기 빼기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런 비중이 크다는 건 우리나라에 뭔가 경제 슬랙이 많다는 뜻이긴 하겠죠. 그러나 기왕 생긴 거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거 뭐 하지 말자는 뜻입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과거의 기준을 보면 사실은 그런 식이었어요. 빌린 돈의 규모가 너무 크면 안 해주시죠. 천만 원 넘으면 그때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 1,100만 원인 나는 안 해주고 950만 원은 되지?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연체도 못 갚으신 분들은 해주는데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일해서 이자도 내고 어떻게든 연체 안 시키려고 해왔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지? 그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떠올려 보시면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항상 뒤따라 붙고 이러한 것들이 쌓일수록 사실은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 내고 원금 갚아야 되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악용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제와 사회일수록 사실은 건강하지가 못한 거죠. 그렇긴 하죠. 저희가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님과 함께 지난 어떻게 보면 AS방송이기도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주셔서 그 충격의 진짜 원인과 과정과 그걸 두 가지로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방 방법을 낮은 출산율과 부채가 많다는 문제가 우리 경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짓누를 수 있고 그게 다른 선진국들도 미리 가본 길이긴 한데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 아닌 주제에 이 선진국의 문턱까지 올라온 나라 자체가 드물다 보니 우리가 첫 시범 케이스다 지금 굉장히 그 속도가 특히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주신 건데 저희가 이런 긴 시각으로 볼 만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종종 우리 조영무 박사님과 다른 여러 전문가 분들을 좀 모시고 다른 시각들은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떤 대안이라든지 해결 방법 같은 건 혹시 또 어떤 걸 아주 신박한 걸 또 누구 갖고 있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찾아보도록 하죠. 박사님 혹시 오늘 이 정도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주실 만한 어떤 제언 가계 부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아니면 저출산은 이렇게 합시다. 주로 정책으로 풀어야 될 문제니까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좀 사주세요 하는 거는 그들한테 먹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책으로 이런 걸 좀 하나 먼저 제일 시급해 합시다 하는 게 좀 있으면 전해주고 가십시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기업들 관련된 것 중에 이미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아시아나 항공도 있고 상용차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앞선 출연 방송에서 올겨울 내년 봄 정도 되면 이렇게 기업을 버티고 살리는 정책들이 어쩌면 지치거나 한계를 노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내지는 못 버티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이슈들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을 해서 내년에는 좀비 기업 이슈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기업이 좀비 기업이냐 그리고 어떤 기업까지 살리고 살리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어프로치가 나와야 될 텐데 예상을 해보기로는 아마도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저 기업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미 빌려준 여신까지도 부실화되고 금융기관들의 미친 영향이 너무 커지니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덩치가 너무 크면 또 배려를 해준다라든가 이러한 식의 구조조정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슈가 결국은 좀비 기업 이슈일 텐데 사실 좀비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징이 있죠. 좀비라고 하는 게 죽었지만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멀쩡한 사람까지 또 물어서 똑같이 좀비로 만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죠. 킹덤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글로벌하게 K-좀비가 이슈인데 K-좀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 좀비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좀비 기업들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를 한 이러한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영무 박사님과 함께 또 오늘 조금은 밝지 않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조영무 박사님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또 다른 걱정거리들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 좋은 질문을 했다고 뿌듯해서 아주 저는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님 계속해서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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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